안녕하세요. ITS 프레스의 엘스입니다. 보통 패스워드 어떻게든 관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모바일 메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어떤 분들은 엑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엑셀을 통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사이트가 많고 각기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번거롭더라구요. 근데 크롬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패스워드를 관리할 수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내가 처음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 하면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겠죠.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접속과 동시에 크롬 사용자들은 열쇠 모양의 아이콘과 크롬에서 비밀번호를 저장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보실거에요. 적어도 한 번은 이 메시지를 보셨을텐데 여기서 이 사이트 제외 비밀번호 저장 이라는 두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이트 제외는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고 비밀번호 저장은 비밀번호를 저장하도록 하겠다 라는 뜻이겠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비밀번호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이트에 비밀번호가 저장이 됐겠죠. 다시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가 함께 등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제가 Y만 눌렀는데도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방금 전 비밀번호 저장 기능을 제가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능은 네이버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 모두 해당되는 기능이구요. 크롬을 사용하시면 크롬 계정으로 등록되었을 시 모든 기기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노트북, 데스크탑, 심지어 모바일까지 이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PC에서 내가 실수로 비밀번호 기능을 저장했다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에 유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고급 설정 표시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쯤 내리다 보면 비밀번호 및 양식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웹 비밀번호를 저장하도록 제한 이런 메뉴가 있는데 앞선 그 메시지 비밀번호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나는 아예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지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는 그 기능을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그렇게 저장된 비밀번호를 아예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접속한 사이트와 아이디를 찾으셔서 X 표시를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해당 사이트와 아이디를 찾으신 다음에 비밀번호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이라는 버튼이 뜨는데 얘를 클릭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OS에 따라서 로그인하는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승인 혹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패스워드가 어떤 패스워드인지 표시가 됩니다. 그 패스워드를 확인하시고 다시 제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수였고요. 감사합니다.